태양빛 태양빛은요 어디서든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온몸으로 그거를 한번 저항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 빛을 구현해서 사시는 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받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편협되게 몰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아니에요 전 인류의 태양빛은 만연해 있습니다 그 태양빛을 예수님만큼 받았건 덜 받았건 많은 분들이 그걸 받아서 전 인류 중에 성스러운 존재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예요 양심적인 존재들이 그 안에 다 똑같은 태양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게 내 안에도 있다는 걸 아시면 내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 안 변하면 꽝이에요 근데 이런 윤리 인격 이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믿음만 좋아하는 분들은 믿기만 하면 되지 인격이 왜 바뀌어 바리세파야 윤리를 왜 신경 써 니가 바리세파야 이럽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소리는 없어요 믿음으로 끝난다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부터 일관되게 행한대로 가풀이라 해요 하늘은 한번 보실래요 딱 지금 분위기에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들어갈게요 보시면 환상 속에서 요한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이게 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주의 처음이자 우주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이란 얘기에요 이건 하나님한테만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차원 영의 차원에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예요 왜 시공 안에 있는 것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점이자 우주의 끝점인 예솔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인 그러면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요 하나님한테만 붙는데 예수님한테 지금 하나님한테 붙이는 칭호를 붙이고 계신 건 뭐죠? 자 그 뒤에 죽었다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보세요 역사적 예수님 성자의 화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시는 의미가 커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죠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돌아가셨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에 동참하게 살아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려고 속죄하게 해주시려고 돌아가셨고 본인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돌아가셨고 인류의 제휴 대수굴 위에 돌아가셨고 인류가 이제 제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게 동전의 앞뒤에요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건 역사적 예수의 사명 그것도 초림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초림 예수의 사명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고 죽었다 살아나시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걸 왜 붙였을까요? 그건 성자의 신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법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화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이해되시죠?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예수는 화신을 역사적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신성을 말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건 한 인간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성자성, 진리성을 말합니다 이 한 줄에 이미 벌써 엄청난 얘기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느라고 앞에다 넣은 거예요 그 악구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 실을 수는 없어서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뵀는데 요렇게 얘기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뵀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교회 각 교회를 이제 거론하면서 일곱 교회에다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교회에다 무슨 공고를 하시나 보죠 귀 있는 자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귓구녕이 뚫린 자들은 내 말을 좀 알아 먹을 만한 자들은 귀 있다고 다 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귀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동양에서 청명하다고 할 때 총이 귀밟을 총 명이 눈밟을 명이거든요 청명하다고 하는 게 웃기죠 귀밟고 눈밟다 시력 되게 좋고 청력이 되게 좋다 이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을 청명하다고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청명하다는 말의 뜻은 귀로 뭘 들으면 금방 이치를 알아 버려요 소리를 잘 듣는다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일의 실상을 알아 버려요 이치를 진리를 그 실상과 진리를 캐버려요 눈으로 보이면 거중만 보죠 거중만 보는데 누구는 아무리 봐도 그거예요 파랗고 빨갛고 이래요 누구는 딱 보면 법칙이 나옵니다 이게 눈 밝은 자예요 보면 진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팩트를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버립니다 들으면 팩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하는 것은 동서양 관계없이 뭔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 처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귀가 귀 있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왜곡되고 팩트를 얘기해도 왜곡되고 하면 딴소리 하고 알았지? 그러면 응 하고 딴소리 하고 귀 안 달린 거 없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하는 것은 말귀를 잘 알아먹는 자들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내 얘기 좀 들어라 하는데요 가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바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성령을 통해 들으라는 얘기를 전제합니다 너희들 성령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서 다 해줄 거야 그 성령 안에 나도 이미 인격적인 나라기보다는 나의 본질이 다 들어있죠 성령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성령은 본래 아버지의 작용이잖아요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한테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성령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좀 이해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승리한 자에게는 목사님들 얘기하실 때 보면 승리한 자를 보통 이긴 자 이렇게 풀죠 제가 승리한 자라고 풀었는데 이긴 자 이긴 자가 됩시다 교회에 가면 그럽니다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긴 자 됩시다 뭘 이겼을까요? 지금 일관데요 어떤 게 이겼다는 거죠? 혼이 마귀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 양심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데 양심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의 논리, 욕심의 논리, 마귀의 논리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성령의 논리, 양심의 논리가 그래서 승리한 자라는 건요 성령법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먼저 본인의 혼 안에 성령이 임해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 안에 성령이 안 임하면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영 이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혼의 뿌리가 영이거든요 혼의 뿌리가 영이면 혼이 자녀면 영은 뿌리입니다 아버지예요 성령짜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영은 시공을 초월해 있어요 이거는 성령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만나보시면 이 영은 자, 누가 저한테 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성령이야 성령 얘기하지 마 그러면 성령 얘기 안 하면 돼요 성령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영혼은 있겠죠 제 혼의 뿌리인 영이 있겠죠 그 영이 I, M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I, M이 누구의 이름이죠? 유대인들한테 I, M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있는 나가 여러분의 영이에요 스스로 있는 나가 있으니까 혼의 작용을 합니다 I, M 뒤에 붙는 게 생각, 감정, 오감이 붙으면 이게 혼입니다 I, M은 영이에요 I, M은요 시공을 초월해요 왜? 저긴 그냥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는 나예요 시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있어요 그거 하나님 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알면 영을 아는 거고요 영을 모르면 성령도 몰라요 여러분 혼의 뿌리라는 측면에서는 영이라고 하고 그 영이 사실은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계 보면 인류를 만들 때 하나님이 흙을 빚습니다 육체를 빚어요 흙을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요 영이에요 그러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혼이 작동을 시작해요 그게 영혼육의 3분으로 봐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 따라 어느 구절에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혼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3분서를 계속 가져야 될 건 아닌데 어느 경우에는 꼭 영과 혼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영혼을 그냥 영이라고 할 때도 있고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문맥 속에서 그래서 이 영혼육 일단 3분법으로 구분을 하고 계시면 2분법으로 쓰셔도 된다 영혼과 육의 구별로 나중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세 가지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I.M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나 어떤 제약 조건도 안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존재하는 자리예요 존재 존재의 하느님 자리입니다 성부가 저 존재 안에 저 존재의 하느님 안에 진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 안에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이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공 안에서 시공 안에서 역사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뿌리는 성부 하나님이 시공 안에서 역사를 할 때는 성령 지금 모든 작용은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신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는 그런데 그 작동할 때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형상대로 우주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작용을 통해서 천지마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이게 실상입니다 성령의 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한테 있어서는 자기 영을 사실 아는 거예요 자기 영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도 모르고 사니까 영을 따를 수가 없고요 혼은 무조건 육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긴 자가 됐다는 건요 자기 영을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 내 영이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혼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을 못 만나시는 분은 절대 아빠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할 수 없습니다 실감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아빠라고 하니까 나 혼자 고아되긴 싫으니까 아빠라고 하겠죠 아버지 뵌 적은 없지만 존재하신지도 모르지만 아버지 다들 믿으니까 나도 믿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섭섭하게 하진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죄악시 할 건 아닌데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만나야 아빠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의 본체라는 걸 알게 되면 아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진짜 실감나게 아실 수 있는 거는요 그런 데서 아는 거지 많은 분들은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아빠 그럽니다 뭘 사줬을 때 아빠 저 우리 아들내미도 아 이게 자꾸 잊어요 엄마만 따르지 아빠는 들고 있어야죠 장난감이다 그러면 와서 친한 척하고 그런데 볼일을 다 보면 갑니다 안 옵니다 제가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이거 아빠가 사줬지 아빠 다시 또 서로 껴안고 부지럽죠 그런데 껴안으면서도 부지럽죠 뭘 흔들어야만 오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교회에 가서 신앙해버리면 영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만 아버지 하고 그 외에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도 아버지 덕인 줄 알면요 이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시공이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초월한 자리예요 아버지를 지금 만나는 순간 내 육신과 내 혼은 괴로운 처지에 있어도 기쁨이고요 그냥 감사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을 못 만나면 이 감사가 안 나와요 억지로 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뭐가 속으로 그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자기 스스로 부정 모순에 빠져요 아파 죽겠는데 감사 병 낫는다니까 감사 감사해야 병 난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병 좀 나왔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죠 사실은 아프게 하시지 말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에고의 소리는요 계속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가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위기에 시험에 빠뜨렸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바울이 늘 감사하라는 것은 헛소리일까요? 상상 속에서 나온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I am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있어서예요 이 존재가 있어서예요 그 존재의 끝없는 감사를 해야 돼요 알면 감사가 그냥 나와요 그냥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게 그 자리 덕인데요 아버지 덕인데요 제가 여기서 눈이라도 굴릴 수 있는 건 아버지 덕입니다 그냥 이게 다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감사라고요 이미 마음이 깨어있으면 알아요 성령과 함께 있으면 알아요 떨어져 있으면 말로 감사를 떨어져 있는데 하려고 하면 안 나옵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유리하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으로 이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더 득이나 볼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벌받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혹시 상 줄까 봐 하고 있는 건요 도덕의 최하 단계입니다 콜버그 도덕이론의 최하 단계가 유치원 수준의 단계가 벌받기 싫어서 도덕 지키고 상 받고 싶어서 도덕 지키고 하는 게 최하 단계입니다 최상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양심이 시켜서 하는 단계가 최상의 단계입니다 그냥 과학적 학문이론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종교에서는 최상의 단계를 바로 구현하게 해주는 게 종교의 맛이죠 왜? 과학은 못 해줘요 콜버그도 도덕이론에서 양심으로 할 때 진짜 도덕이 다니기를 주장했다가 비판받았어요 인류 중에 소수나 하는 걸 왜 이론에 넣냐고 황당한 거죠 우리 사회의 수준입니다 그 밑단계가 공익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로워서 하는 단계가 그나마도 모두에게 이로워서 하는 단계가 현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입니다 그게 결국 바리세파의 단계예요 그게 모두에게 이롭지 않냐라는 주장 정도가 양심이 시키지 않냐 하느님이 시키지 않냐는 말은요 그걸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인류 중에 근데 그거를 바로 추구하는 게 종교라니까요 과학은 그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을 보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 라는 얘기까지 밖에 못 해줘요 과학은 학문은 종교는요 철학은요 바로 들어가서 곧장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 자녀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학문에서는 인류 중에 소수가 도달하더라는 얘기를 종교에서는 모두가 그걸 누려야 구원받는 거다 라고 시작해 버리니까 하나님 자녀다 라고 이게 그 학문과 종교 과학과 철학의 차이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 바로 성령 받아라 이게 모든 학문을 띄워놓는 얘기예요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아무리 교학을 많이 알고 화엄경 둘둘 외고 해도요 인정 못 받습니다 견성 못 하면 불교는 견성이 시작이죠 불성을 못 받다 그러면 부처 아닌 거예요 자 성령을 못 받았다 성도 아닌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가장을 하고 계세요 믿고 있으세요 제가 만나서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아득한 10년 전인가 10년간 못 뵀던 거죠 그때 한번 뵀고 그때도 어렴풋하게 뵀지 성령을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만나야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져요 진리로 가르쳐져요 그래서 승리한 자는 성령 안에 거에 살면서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이제 더 그 사람 삶에서 중심이 됐을 때 승리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승리한 자도 완벽한 승리는요 모든 일에서 성령법이 51% 이상 돼야 돼요 그건 사실 힘들어요 예수님 경지나 돼요 예수님은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죠 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의 뜻대로 한다 이게 사실은 진짜 승리한 자고요 근데 윤회론도 없고요 다음 생도 기약하지 않고 한 생을 사는데 예수님 수준의 승리를 요구하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보통 말하는 승리한 자는요 성령의 불만 여러분 안에 안 꺼져서 사도바올의 경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는 걸 알고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자리 잡으면요 그러면 사실은 승리하신 거예요 기독교식 논리로 이미 천국인데 아직 천국은 안 왔다는 것처럼 이미 승리를 하셨는데 완연한 승리는 아직 아닌 거지 이미 승리를 하신 겁니다 완연한 영생은 영적인 부활체까지 생겨야 되는데 성령만 만나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성령을 만났으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완연한 승리는 사실은 사도바올이 말하는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축구하는 것은 사람이 한 생을 열심히 닦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수준의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사도바올이 말한 정도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불이 안 꺼지고 하나님 법을 읽어낼 수 있는 정도 늘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할 정도 그 정도면 승리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승리의 토대는 갖춘 거예요 지금 아마게돈이 그 사람 내민에서 펼쳐지겠죠 하지만 승리의 토대는 구축됐다는 거죠 성령법을 확실히 알았고 성령법 안에 안주했으면 승리의 토대는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승리한 자 그러면 원래는 일지보살 돼야 돼요 일지보살과 일지보살 차이는요 불교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 우리 혼 안에 영이 24시간 안 사라지면 일지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랑의 진리를 갖고 있고 즉 어떤 성령법이 거기 새겨져 있는지까지 알아내면 이게 불교에서는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여기는 일지보살 바둑으로 제가 하면 1급이면 여기 1단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안 꺼진다는 것도 이미 승리의 토대긴 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24시간 여러분 안에 존재하면 하나님 자녀는 맞거든요 성경에서 제가 말한 하나님 자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전에 24시간 아니고 잠깐 체험한 분들이 있죠 그것도 체험을 하신 건데 진짜 하나님 자녀다 하려면 사실은 24시간 성령의 불이 안 꺼져야 된다고 나오니까 말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건 더 먼저입니다 1초만 체험해도 체험은 체험이니까 여기서 시작은 돼요 성령을 만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이건 성령에 안주하는 단계가 여기는요 성령 안에 있는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까지 가야 사실은 진짜 승리자예요 저때부터는 성령법이라는 게 선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명히 알아요 하나님 뜻은 아직 모르고 성령과 함께하는 체험에 안주한 분도 많아요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겪으신 경지를 분석해 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더 안 된 것은 이런 1초 체험이 있는 잠깐의 체험은 있는데 체험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위험해요 방언을 통해서만 성령을 체험한다든가 어떤 노래를 틀어놓고 막 뛰어야만 체험이 된다든가 이런 체험들은 체험을 돕긴 하는데 성령 체험이 왜곡되어 있어요 정확히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의식의 고향은 일어났는데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사실 잘 몰라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만 24시간 성령 안에 살 수 있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뜻이 성령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경지까지 가요 뭐라고 하셨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성령의 뜻대로이다 여기까지 가시려면 몇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단계들을 사도바울은 다 얘기합니다 예배소서에서 제가 해드렸어요 이 단계들 그리스도 경지까지 딱 해가지고 단계를 3단계로 얘기해요 먼저 믿음과 이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자기 역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 힘이 커지다가 마지막에 이 빨간색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3단계로 믿음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사도바울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도바울은 불교 어디 갔다 대도 정확히 맞아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 앞으로 올라갈 건데 보시면요 불교의 깨달음의 단계랑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해드리긴 그렇고 놀라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승리한 자에게는 그럼 일단 승리한 자는 최소한 뭐라고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경지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자녀에서 성령의 자녀로 일단 바뀝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성령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더 1단계지만 이건 빼더라도 1단계 성령 안에서 살고 2단계 성령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고 3단계 실제로 내 혼이 성령의 뜻 그대로 다스려진다 그럼 이게 칭의 사도바울은 이걸 칭의 2단계를 성화 3단계를요? 이거 따로 말 안 합니다만 이게 카톨릭에서 말하는 완덕의 경지예요 그리스도의 경지 이렇게 일단 구분하세요 칭의, 성화, 완덕으로 구분하세요 일단 구분하시면 이 중간에 보통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칭의, 성화 1단계 칭의 2단계 성화 3단계 영화라는 걸 넣습니다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영화는요 부활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휴거설들이 추구하는 게 부활이죠 그리스도 경지를 추구한 건 아니고 일단 성령 안에서 그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를 금율이 요기셔서 부활에 영적인 몸을 주셨을 때 영화가 일어나서 영화라는 건 이제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내가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복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2단계가 그리스도 단계는 아니거든요 사실 영화보다 높은 단계가 완덕의 단계예요 덕의 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가는 거 사도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걸 카톨릭에서 이제 완덕이라고 합니다 완덕 자 여기까지 그림 아셨죠 보통 개신교에서는 층위, 성화, 영화까지만 얘기해요 천국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길은 열어두자고요 그래서 층위, 성화, 영화 그런데 영화는 보통 예수님이 와서 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한테 강조되는 건 층위와 성화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자비인 거죠 영화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자는 거 이게 사도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층위라 불리는 단계 성화라 불리는 단계를 넘어선 스스로 이미 스스로 부활해버려요 스스로 변화산에서 영화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스스로 그걸 다 성취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닮으시려면 지금 여기 살아서 부활죄까지 얻으실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어디 나오냐 이게 도마보금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보금이 좀 이단적인 거예요 위험한 책인 거예요 스스로 부활체를 이루라는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이 뭔 얘기하냐면 그렇게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나와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와서 쏴준다고 그랬는데 재림 때 와서 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열심히 한 생에 성화까지 가서 노력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어 하면서 자기 역량껏 최선을 다해 성령법을 따르다가 고군분투하다가 죽으면 돼요 절대 마귀의 법에 굴복되지 않고 죽기만 하면 장렬하게 죽고 가면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죽는 날까지 양심이 승리하도록 돕다가 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다 부활시킨 다음에 성령법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영화를 이루게 해주고 나머지는 지옥 보내고 끝나요 스토리가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도마보금은 스스로 영화를 못 이뤄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안 맞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내용이에요 도마보금은 그게 나와요 그게 제일 충격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차이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게 다 나와요 이 한 구절에 요한계시로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 정의랑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의랑 자 보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랑 승리한 자 성령 안에 그어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자 이렇게 승리한 자는 이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해 보면 성령 안에 그어하면서 성화의 노력을 하는 자 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 생명의 열매가 도마보금에서는 이게 영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비밀로 나옵니다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도마보금이랑 사실 이어져요 이거를 도마보금에서는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예수님이 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의 뜻을 따르면 성령 안에 그어하면서 늘 항상 깨어서 성령의 뜻을 따르면 성령 안에 그어하면서 성령의 뜻 성령법 즉 진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나중에 재림에서 생명의 나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지금 인류는 현재 선악과까지 먹었어요 아이템이 선악과예요 현재 인류 전체가 선악과는요 선악을 따질 수만 있지 선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게 율법 시대의 상징이에요 선악과는 예수님의 핵심은 뭐겠어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줍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는 율법만 있지 율법을 실천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해주는 일은 생명의 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말고 생명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요 내 안에 첫째 영 영 차원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혼 차원에서 혼이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고 육 차원에서 부활체가 생겨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은 영생 얻게 해줄게 영적인 몸을 만들어서 이 육신으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사멸하는 육신이 말고 영적인 육신을 내가 줄게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흰옷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흰옷 흰 두루마기 이거는요 부활체를 상징해 영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화는 내가 보장하마 칭이 성화를 열심히 해 사도바울식으로 말하면 영화는 내가 보장 내가 해주마 이게 사도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요한보금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메시지 사도바울도 똑같은 메시지 그래서 사도바울만의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사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왜 사도들은요 스스로를 영화시킨다는 발상을 못해요 예수님은 해요 그 흔적이 도마보금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요한보금에도 나와요 뭐냐면 거듭나라 거듭나라고 하면서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다 성령에서 영적인 육신이 날 거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갓난아이로 돌아가라 거듭나라 요한보금에서도 합니다 도마보금만 아주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힌트들은 주어졌는데 그걸 노골적으로 좀 더 풀었던 거죠 도마보금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은 그래서 육적인 영화의 비밀까지 얘기해 주셨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 제 추측이에요 다만 사도들은 그걸 잘 모르거나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장하는 건 영혼의 성화고 영의 각성 혼의 성화 그리고 육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입장과 예수님 입장이 달라요 왜 실제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스스로 영적인 몸으로 변해버리세요 흰옷 입은 존재로 딱 나타납니다 다른 빛나는 육체를 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모세와 엘리아랑 셋이서 그렇게 빛나는 몸으로 계시는 걸 보고는 놀라는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딱 막아요 사람들한테 부활을 보여주기 전까지 따로 얘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돌아가 다시 살아오시면서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화산 사건을 아신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전에 부활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성되셨던 거예요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과 사도들 입장은 다르다 사도들은 일단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자 이게 기본 입장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쏴줄게 두 번째 교회 한번 보실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본인 얘기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성령을 들먹이시냐면 지금 이 얘기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구체적 메시지는 어딜 통해서 갈 거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다 가고 있잖아 이거죠 지금 따로 나를 안 만나도 성령이 지금 너희들 안에서 이 얘기하고 있을 텐데 내가 꼭 얘기해야겠냐 지금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성령이 그대들 영혼 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승리한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건요 여러분 다 죽으면 첫째 사망이죠 안타깝게 여러분 돌아가셔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암아게돈이 끝날 시점에 가면요 예수님이 딱 다 부활시킵니다 죄인이고 선인이고 다 부활시켜요 죽은 사람은 다 부활시켜요 여러분 갑자기 부활되는 거죠 뭐지? 무덤에 있다가 갑자기 부활돼서 나왔더니 한다는 게 거기 성령 뜻대로 살았는가? 신과 함께가 갑자기 펼쳐지는 거죠 갑자기 죽었다 부활해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뜻대로 살았는가? 천국, 새 에루살렘 입성 허락 성령의 뜻을 어겼는가? 마귀의 법을 따랐는가? 육신의 법을 따랐는가? 지옥불로 직행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벌을 받아요 부활했다가 또 죽는 거예요 한쪽은 부활해서 천국 가고요 한쪽은 부활했다가 왜 이래 저승에서 불러나온 거죠 저 음부, 지옥에서도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날이 되면 싹 토해내요 바다에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서 모아놓고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인류를 한번 끝내 끝장 한번 봐야 된다는 왜냐?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믿은 건 아니라 이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 믿고 진리를 수호하다가 성령의 뜻을 따르다 죽은 사람이 있고 욕심의 뜻을 따르다 죽은 사람이 있죠 언젠가 한번은 결산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젠가 한번 결산해서 성령의 뜻 따르다 죽은 사람은 천국 보내주고 승리한 자는 마귀한테 진 자는 영원한 벌 받는 거 한번 봐야겠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구약의 그 믿음들이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하던 것을 폭을 넓히고 그 내용도 성령의 뜻을 따르는 자 구원 받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지고 그런데 그 내용들은 그대로 와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한 벌이 있고 실제로 영원하냐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구제해 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일단은 아무튼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반대 개념으로 한쪽은 영원한 지옥불을 체험해요 그래서 영생 영벌 그럽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그러면 부활했다가 다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가능성은 있다고 보냐면요 이런 유황불에 던져진 짐승들도 천년 후에 또 다시 살아나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되고 있지만 뭔가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영벌을 받은 짐승도 또 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를 더 논리를 맞추진 않더라고요 그냥 영벌이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영원한 거다 다시는 일보에 그게 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벌이라고 부르는 게 일단은 적절한 것 같아서 성경의 논리상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영원한 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랄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는 또 나와요 승리한 자 감추어둔 생명의 떡을 주겠다 여기 또 영적인 만나예요 만나는 일단 만나는 육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인들이 먹고 살아요 그날 하루하루 먹을 양이 내려와서 살았죠 그런데 그거는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한 거였죠 그럼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건 사실은 부활체를 상징합니다 그걸 먹으면 영생을 얻는 그 떡을 말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이건 승리한 자의 증표입니다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돌을 받는 사람밖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새겨진 증표를 받아요 흰 돌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백석 이런 거 들어간 거는 흰 돌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겁니다 저희 학당 같으면 뭘 드려요? 뱃지를 드리죠 뱃지 뱃지에 해당돼요 흰 돌 받았다는 거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다는 증표입니다 너 이름 생명책에 올라가서 받아도 흰 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권고사항을 보면 부활 이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부활 그리고 흰 돌 내친김에 좀 더 할게요 이왕 좀 시간 오버 했습니다만 2장은 끝내드릴게요 네 번째 교회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교회에다가는 말씀을 좀 길게 하시는데 보세요 모든 교회는 내가 그래서 나라는 건 그리스도죠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살피는 자인 줄 알아야 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니네 속 다 보고 있어 나는 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예요 여러분 믿은 대로가 아니고 행한 대로예요 믿음을 행으로 입증해야 돼요 행으로 드러난 것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성령의 뜻은 안 지키시죠 딱 그 정도 믿으시는 거예요 어디다 말할 정도 믿음 믿고 다닌다고 말할 정도의 믿음이지 행으로는 전혀 안 나오죠 자 안 속습니다 하느님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 난 너희들한테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다고 마태복음에 다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행으로 보여줘 이거예요 나 믿어? 그럼 행으로 보여줘 진짜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성령이 안 꺼지고 선이 나오고 악이 물러가야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행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서로 정신 승리해가고 있습니다 믿으면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뭐 행한다는 것들 그거 다 바리세파야 아무튼 뭐 지옥가서도 그렇게 계속 떠드실 수 있는지 이런 영적인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거는 칼 같습니다 일단 성령으로 얘기해 놓으신 말씀 있으면요 무섭게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무섭게 들어야 돼요 행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 너희 마음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법이 승리했는지 마귀의 법이 승리했는지 난 다 꿰뚫어보고 있다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교회의 심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아도 못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힘들어서 일주일에 힐링하려고 왔더니 자꾸 겁을 줘 그래서 왜 돈 내고 내가 자꾸 협박을 듣지 다른 교회에 돈 내면 되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데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의 노름자 땅은 우리가 분양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 썼는데 막 협박을 하면 싫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귀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죠 그런 논리만 듣고 싶어 하신다면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죠 너희 속 생각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꽤 뚫어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내가 다 보고 있어 사도들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도들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요한이라는 사도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지금 내 안에서 날 보고 계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섭죠 그 정도로라도 좀 겁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다 보고 있어 사실 하나 성령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몇 순간 여러분이 혼자 빈방에서 뭐 하는지 성령은 다 보고 있어 짜릿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오직 내가 올 때까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자 이게 승리한 자가 뭔지 나옵니다 뭘 승리한다는 거냐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이미 여러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만났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 얘기 좀 들어라라고 하시죠 성령을 만났다고 전제하고 성령이 하는 얘기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죠 나의 본체를 성령이 다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잖아 사랑하라고 내면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잖아 이거죠 너희 안에서 양심의 소리로 외치고 있잖아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말을 노봤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제가 넣은 말이에요 그냥 굳게 지켜라 아니면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킬 힘도 나와요 성령 안에서 지켜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지킬 때만 이게 제대로 된 작용을 합니다 승리한 자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승리한 자 즉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한 자 죽는 날까지 성령의 법을 응원하고 성령의 말씀을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이게 완연한 승리는 그리스도 경지 가야 되고요 그럼 이걸 뭘 승리라고 하느냐 저항하고 있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법한테 지지 않았잖아요 마귀의 법을 다 물리치면 제일 좋죠 그럼 최고의 승리지만 마귀의 법에 끌려가지 않는 것도 승리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것도 승리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박해 예수님이 박해받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하는 게 그 박해가 꽉 무슨 여러분이 막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마귀의 법이 여러분을 박해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럼 친구들의 무시 뭐 다 박해죠 그것도 사실은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 오는 다양한 저항들이 다 박해입니다 그 박해에 지지 마라 하는 거죠 그 승리다 꼭 그 마귀를 물리쳐야 승리가 아니라 그 세력을 몰아내야 승리가 아니라 잘 지키고 있는 게 승리예요 말씀만 잘 지키다 죽어라 이거죠 그게 진정한 순교고 승리다 지금 이 말씀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승리한 자 즉 나이를 끝까지 수행한 자 그건 마귀한테 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지는 않은 정도로 버텨라 마귀한테 모든 걸 내주지 말고 버텨라 자 그러려면 이렇게 버티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24시간 깨어 살아 있어야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늘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법이 맞는지 아닌지 늘 따져봐야죠 늘 따져보면 살아야 최소한 끌려가진 않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말씀 편에서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서 말씀 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 그런 사람에게 나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왕로로 탈 수 있게 하겠다 그는 쇠지팡이 쇠지팡이가 왕을 상징합니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같이 리더가 지는 게 지팡이에요 한문에서 보세요 임금 군자도 이게 손입니다 지팡이를 든 손이에요 그러면서 호령까지 입으로 호령까지 하면 임금 군자입니다 지팡이를 든 자 그러면 상징하는 게 신기하게 다 똑같아요 그 히브리어 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라 풀 수 있잖아요 지팡이 든 자예요 풀면 동양의 임금 군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그릇을 지팡이로 다 부셔버리듯이 엄청난 권세를 지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권세를 받아서 인류를 다스리는 존재죠 내가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권능을 받아서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권능 권세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이자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왕 노릇 할 수 있다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새벽별 생명의 빛을 상징합니다 새벽별을 주겠다 성령이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그 힘을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자 성령이 내 안에서 첫째로 평화를 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뜻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실천한 만큼 여러분들은 성화가 일어나고 실천했을 때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자들한테는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보장해 주는 이게 기본 스토리예요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 공동체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공동체들한테 성령이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승리하라고 하나님 법을 따르다가 죽으라고 어느 박해도 이겨내라고 그러면 천국에 거하게 해주겠다고 성령법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게 해주겠다고 보장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죽는 순간까지 우린 계속 지겠죠 사도바울도 지는데 사도바울도 지죠 육신의 법이 더 강할 때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실 때는 육신의 법이 더 치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승리한 자죠 성령의 법을 절대 놓지 못하잖아요 놓지 못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일단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말씀만 굳게 지켜봐라 한번 그럼 그거는요 불교로 치면 일주보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일찍까지 안 가도 일주보살만 돼도 성령 안에 살잖아요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뜻에 맞는 자명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요 그런데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완연하게 자리 잡아서 내 본성이 돼요 진짜로 그럼 그런 날부터는 불교로 말하면 일주보살입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요 사실은 아주 온전하다고 못해도 어떤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제 다 구현은 못해도 사도바올급은 돼요 사도바올급이 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내 육신의 법을 따르는 순간에도 성령의 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쪽을 의식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에 대해서 사도바올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며 진리를 좋아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이제 성실하고 이 얘기가 쫙 나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열매가 있고 그게 나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말들이 이제 술술술 자기 체험에서 나오게 되는 경지가 불교로 말하면 일지보살 이상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선명히 알아버리고 육바라밀이 자기 본성이 되는 경지가 일지보살 이상이거든요 일지보살 이상은 육바라밀이 본성이 되지는 않는데요 불성이 자기 본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평안을 누립니다 일지 이상만 되면 일지 이상이 되면 보살로 거듭나요 열애의 집안의 자녀가 돼요 신기하게 똑같아서 제가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도 성령 안에서 먼저 성령불이 안 꺼지고 그 다음에 선을 열심히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본성이 하나님 형상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체험이 옳지 않으면 칭의 단계로는 안 되고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칭의를 얻고 성화를 해나가는 중에 성화를 해나가는 중에 사실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법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리 깨어있어도 열심히 선악을 분석하고 선을 실천하고 악을 안 하려고 끝없이 하나님을 도와서 노력하다가 여러분 성화가 깊어져 가는 거죠 자기 역량에 맞게 칭의 나는 진짜 일반인들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가서 24시간 성령 안에 사는 것도 아닌데 칭이라고 쉽게 인정해요 나 세례받았으면 칭의 이제 나 무죄 선언 받았어 라고 주장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왜? 구원받았거든요 최악이지 않으세요? 지금 성경에 사지 말한 거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지금 기다립니다 성경 보시면서 구원받을 천국 갈 그날 아 천국에 어디 강남 땅을 사놨을까 천국에 어디에 자기가 분양받았는지 모르니까 설레면서 카타로그 뒤지듯이 성경 뒤지면서 달콤한 얘기들만 읽어요 성경 거기 가면 사자랑 염소가 뒹군다고 장난 아니겠는데 한번 봐야겠다 독사에다 손을 입어넣고 독사 아가리에다 손을 넣어도 안 문다고 꼭 해봐야지 혼자 막 들떠계신 기독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내 혼을 하나씩 바꿔가고 육을 바꿔가는 그런 수행이에요 엄청난 수행의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그 행한 만큼 수행한 만큼 하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요 한국교회에 지금 제가 막 망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편의점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성경 다 한 곳씩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메시지만 읽어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지금 막 일부러 천국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 예수만 믿으면 지금 교회다인 분한테 할 말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도 거창하다 사도들의 말만 믿어도 우린 지금 대한민국은 그대로 천국이 될 거라는 대한 천국이 될 거라는 제 주장 그 희망에 져도 불타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망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린 절망이죠 끝난 건데 아마게돈의 승리에 선봉에 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물적 토대는 갖췄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토대가 부실해요 일단 성령 알아야 영적 토대가 생기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없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뭔지 모른다 성령 만나려면 일단 음악을 틀어야 된다 밴드를 두르고 감정 잡고 이래야 성령을 만난다 이거는 아주 아쉬운 만남이에요 뭔가 불완전한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성령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놀라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서 이런 거룩함이 나오지? 왜 내 본성이 거룩해졌지? 욕심과 분노와 이런 어리석음이 나의 본성이었는데 왜 내 본성이 갑자기 사랑과 정의가 됐지? 이 정도의 실전적 변화가 안 오신다 그러면 아직 지금 성령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세요 한 1초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관계 성령에 여러분 다른 걸 보고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런 부귀 영화를 보고 사랑하고 계신 진짜 성령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될 때 성령의 법에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승리한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신다면 제 강의를 듣고 저는 밥값 한 거니까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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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